안녕하세요 여러분 앵무새가 꾸벅꾸벅 졸고 있네요 제가 꾸벅꾸벅 조는거 처음 보시죠 저도 신기해서 지금 잠깐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인데 똥도 많이 싸서 항상 이 거울 앞에 앉아서 똥도 싸고 지저분해 죽겠어요 조는 모습이 참 사람하고 똑같네요 꾸벅꾸벅꾸벅 아우 졸려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조는 모습 처음 봅니다 밤에는 얘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요 낮에는 나와서 거울 앞에 앉아서 놀기도 하고 날라다니기도 하고 여기저기 똥도 싸고 아주 지저분해요 똥을 좀 치워 줘야겠어요 제가 조는 모습 참 신기하죠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꾸벅꾸벅 아우 졸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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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